작은 게 족근이 두 개였잖아요, 교회 다니고. 맞아요. 빗자리 구회를 안 돼. 두 개 다 안 할 거면 그 집을 나갔어야지. 거기 있으면서 저주를 퍼부어. 내가 보니까 이 무당이 여러 가지 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간 거지. 그렇죠, 그렇죠. 간 거지. 온 사람한테 이상한 짓 해가지고 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? 그러네. 저도 이제 궁금한 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그 할머니 댁에 그냥 갔었던 거냐. 저는 애초에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할머니가 제사장을 얻기 전부터 이제 귀신이 보였잖아요. 이미 가족들을 해체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거 같아요. 그 박수가 나중에 와서 그 아기를 보신다고 했는데 생전에 이제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죽어서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벌을 준 거야, 이 아기한테. 그게 아기가 만약에 계속 다음 질영, 누구부터 할까요는 뭐 서서히 한 명씩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나저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할머니는 괜찮아지셨는지 맞아요.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어떻게 됐죠? 네,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경준 씨에게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결국에는 집에서 크게 쿠폰을 벌였고요. 오늘 하루 난 뒤에는 이제 할머니 공간이 인사하셨으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도 전부 다 이제 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따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경상남도 김혜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. 다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머니 또 자손님만큼 우리 경준 씨도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